말라리아, 앵기어, 일본내역, 죽음의 몸 터치 한 번이면 OK! 알아서 유인하고, 삼켜서, 말려죽이는 똑똑한 조항력 모기천적 덕킬러 쥐가 나타났다고요? 공장, 집단, 잔고의 쥐까지 강점 퇴치 모기천적, 쥐천적 덕킬러 화학성분 없음, 달균성분 없음, 유해성분 없음 LED파당에 흘려 강력한 후기팽 속으로 쏙쏙 촘촘한 차진망 속에서 자연건조까지 기적의 모기포지 저소음이라 조용하고, 어린이방에도 부모님 방에도 안전하게 아침에 열어보면 시체가 쑥 탁 털어버리면 뒤처리까지 깔끔 음파 발생을 통해 쥐까지 한 번에 고향집 부모님에게도 참 좋겠죠? 지긋지긋 밤마다 괴롭히는 모기 버킬러에 걸리면 한방에 끝! 냄새 없고요 저소음이라 수면 중에도 조용하게 24시간 켜놔도 전기요금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다 제 발로 빠져 죽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보조배터리에 끼워 사용할 수 있어 콘센트 없는 곳에서도 오케이! 모기 없는 편안한 밤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버킬러와 만나세요 단 한 번 구입으로 반영구적 사용해 재구매해야 하는 소모품 NO! 하루종일 전화도 전기요금 걱정까지 다운! 조합력 버킬러의 초주령 이벤트! 버킬러 한 세트에 29,800원 29,800원 여기에 따로 사야했던 USB 전원 어댑터 수요 즉점! 두 세트를 사시면 59,600원! 아닙니다! 49,800원! 지금 가져가세요! 진짜 켜놓기만 했는데 모기를 싹 다 잡아먹더라고요 그렇게 잘 잡히냐고요? 모기들이 제 발로 찾아들어 빠져 죽는 기막힌 환경! 모기도, 가방도, 날벌레도 강한 회오리 흡입으로 싹싹! 쥐가 나타났다고요? 공장, 집단, 장고의 쥐까지 강력한 매치! 모기 때문에 잠 설치는 날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아요 냄새나 나쁜 성분 걱정이 없어서 아이들 방에도 딱이에요 로즈골드의 미각적인 디자인 스마트한 터치 센서 버튼으로 한 번에 코어! 작동도 관리하기! 콘센트에도 오케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콘센트 없는 곳에서도 오케이! 야외 장사하는 분 야간 근무하는 분 캠핑장, 낚시터, 음식점 슈퍼마켓의 초파리 음파 발생을 통해 쥐까지 한 번에 고양집 부모님에게도 참 좋겠죠? 모기, 나방, 날벌레, 쥐까지 딱 한 번 구입으로 반영구적 사용! 재구매해야 하는 소모품도 노! 거기다 가격까지 초저령! 와, 여름마다 알아서 모기를 잡아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안방에 하나, 아이방에 하나 두 세트 구입하고 싶으신 분께는 추가 할인까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전화하세요! 무리구, 태우구, 불편한 모기장은 다운! 첫째, 똑똑한 초강력! LED 파당에 흘려 강력한 후비펜 속으로 쏘옥 쏘옥! 촘촘한 채집망 속에서 자연 건조까지 기적의 모기 포지! 둘째, 모기에서 쥐까지 다운! 음파 발생을 통해 쥐까지 한 번에! 공장, 쥐닭, 창고의 쥐까지 강력한 배치! 셋째,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저소음이라 조용하고 어린이 방에도, 부모님 방에도 안전하게! 아침에 열어보면 쥐체가 스루! 탁 털어버리면 뒤처리까지 깔끔! 넷째, 알뜰살뜰 경제적! 단 한 번 구입으로 반영구적 사용해! 재구매해야 하는 소모품, 노! 하루 종일 변화도 전기요금 걱정까지 다운! 흑성맞이 모기 때문에 밤에 일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이 버킷널 켜든 뒤로 한 방도 안 물렸다니까요! 로즈볼드의 기각적인 디자인! 스마트한 터치 센서 버튼으로 한 번에 통화! 작동도 편리하게! 콘센트에도 오케이!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콘센트 없는 곳에서도 오케이! 야외 장사하는 분, 야간 근무하는 분! 캠핑장, 낚시터, 음식점, 슈퍼마켓의 초파리! 음파 발생을 통해 쥐까지 한 번에! 고향집 부모님에게도 참 좋겠죠? 알아서 유인하고 삼켜서 말려주기는 똑똑한 초강력! 종일 켜놔도 과열 걱정 없고 해충만 조용히 싹싹 잡아먹는 신통방송 버킬러! 소름돋는 모기! 기재는 버킬러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편안한 여름밤 보내세요! 초강력 버킬러의 초재력 이벤트! 버킬러 한 세트에 29,800원! 29,800원! 여기 따로 사야했던 USB 전원 어접터 무료 증정! 두 세트를 사시면 59,600원! 아닙니다! 49,800원! 지금 가져가세요! 음...